도전팔팔입니다. 지금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고 온통 도로가 물바닥입니다. 도로가 지금... 산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지금 도로로 다 내려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가야 될 상황에 장난이 아니네요. 제대로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산에서 나는 물이... 큰 길로 갔어야 되는데... 괜히 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 길 존드로 안가고 괜히 일로 와서... 백신 때문에 문제가 될게 아니고... 태풍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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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이 지나갔다 하는데... 태풍이 후폭풍 때문에 지금... 코로나 보다 이게 더 걱정이 되는거죠. 태풍이 지나가는 길이 끝에 있으면... 어차피 코로나 코로나에 못 맞을수도 있는데... 산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네요. 어마어마한 양의 물입니다. 이러면 저 하구 쪽으로 가면 홍수가 낫을것 같아요. 이 정도라면은... 추워지고 물이 지금... 저쪽에는 옛날에 무너졌는데... 원래는 깔짝하네요. 근데 이게... 갈수가 있나 이거... 도로에... 이제 비는 좀 잦아들었습니다만은... 온 바닥이 지금... 온통 물이네요. 온통 물이네요. 온통 물이네요. 제시간에 도착할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... 여기만 그런것도 아니고... 온...저... 진짜 남부지역이고... 온 남부지역이 다 이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비가 또 계속 오네요. 저쪽에는... 장난이 아니네요. 장난이 아니에요. 장난이 아니에요. 차 하도에... 차 하도에 물이 다 들어가는군요. 속도를 낼수도 없고... 태평은 지나가고... 저기업하고 만나서... 엄청난 양의 물을... 기를 뿌린다들이... 사실... 맞습니다. 발산에 물이 많이 퍼졌다. 물이 안 떨어졌다. 저쪽이 오른쪽에 안 떨어졌다. 아무애. 물이 안 떨어졌다. 물이 안 떨어졌다. 물이 안 떨어졌다. 오른쪽이 강물이 장난이 아니에요. 하여튼 여러분들도 비가 오면 이 상길 도로가 넓더라도 상길 이쪽으로 피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. 도로가 높으면 큰길로 가야지. 이쪽으로 가는거 보이네요. 강의 왼쪽길이 좀 더 보이거든요. 조금 더 못내줘요. 어디로 보이네. 나는 안전거에요. 나는 나는 보이네. 저 아래를 보이네. min족 났냐 하면 min족. 강으로. 강으로 진짜 끝내줘죠. 끝내준다카이보다는 말에 진짜 엄청나갔네. 이 와중에도 차가 지나가는 차가 있네. 코로나 맞고 오는 건지 두 대. 오늘은 차가운 녀석을 해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차가운 녀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일단은 가시를 하고 가시를 해서 나오면 여기 강 쪽에 나오면 자 일단은 자 이제 한잔에 가시네 금고기인데 여기 다리는 그냥 단척하지? 다리가 아니었나? 좀 올려지는 것 같아 예 그런거 같네요 입기가 엄청 날 것 같아 일단 가보니까 갑시다. 비 다 들어왔다. 일단 드십시오.